하나님 말씀 누가 보검 2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보검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인데 5절 6절 5절 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드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본문은 누가 보검 24장 1절에서 53절까지인데 아침이기 때문에 5절 6절만 읽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 이번 주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할수록 나와 현장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재되듯이 혹시 우리가 어제 은혜 못 받았다 할지라도 혹시 어제 우리가 영적 문제 가운데 헤맨다 할지라도 오늘, 내일,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뭡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수록 마귀를 대적하게 된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원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옵소서 보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새벽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야구사장 출제를 보면 그런 즉 하나님께 복정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 피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마귀는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수고 같은 피조물이지만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 불과합니다 동급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견제어만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맞짱 뜨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명령하면 마귀는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마귀는 피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마귀를 아무리 대적한들 순간은 피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마귀는 끌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베드로서 5장 7절 9절에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뭐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어떤 믿음? 성삼의 하나님에 대한 비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에 대한 것을 확신하면 그 믿음이 확신되면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노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뱀과 정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를 해야 될까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고원의 투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것만 갖추기만 하면 사단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은 10편 16편 11절에 보면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은 주일이니까 일찍 일어나잖아요 30분 날 목상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주일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게 사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메시지 중에 서론 중에 신앙생활은 즐거움이다 이게 저에게 딱 다가오는 건 즐거움이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은 With, Immanuel, Oneness 그게 겸손이고 복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말씀을 가지고 여기 계시는 하나님 그 첫 번째로는 마음의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누가 보면 24장 5절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4절에도 보면 이에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가 못해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그런데요 제자들 보세요 특별히 사도들이라고 나오는데 9절에도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니 10절에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리라 그런데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무덤에 안 계시더라 예수님이 안 계셔요 죽은 무덤에 분명히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안 계시더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처를 할 것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허탄한 듯이 다른 성경에 보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라 더 속된 말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계시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문제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일에 유라굴라 강풍 만난 우리는 한 30초만 그래도 30분만 그냥 배가 움직여도 우리는 죽을 판인데요 며칠 동안 그냥 풍랑 가운데 해 달 별도 없이 풍랑이 일었다는 자체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완전히 심각한 영증 문제 옵니다 여러분 비행기 추락할 때 와아악 그렇잖아요 그걸 사밀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영증 문제에 걸려서 우울증 공황장애 그 현장에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재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울부짖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피하지 않습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더 고치자 말하면 내 안에 내 안에 여기 그 문제와 사건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간사님 중에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 되면 사회가 만약에 주일 순서가 되면 금요일날 간사님한테 문자해요 카톡으로 간사님 이번 주 사회 예배 주보 순서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간사님이 이제 설교 나와 있는 한 장만 딱 보내주는데 카톡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원래 메시지 주면 생각나더라고 목사님 카톡으로 보내줘야지 주보 한 장으로 목사님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요 카톡으로 주보를 한 장으로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문제가 못해 있습니다 더 고치자 말하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거 못 깨달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1일 시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의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안하니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다시 한 마디로 말하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평상시는 잘 믿어줘요 정말 문제가 오고 정말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고 불안장애가 오고 두려움이 오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결자가 보입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자살하지 않죠 믿어지는데 왜 자살 아, 내가 공황장애, 우울증, 두려움, 공포가 몰려오는데 아,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10편, 16편, 11절 말씀처럼 주 앞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고 영생이 믿어지는 근데 난 자살해? 이런지 아닙니다 안 믿어집니다 사단이 딱 잡고 있습니다 그때 선포해야 되는데 그때 사단아 그리스도는 네가 하나님 떠나도록 죄짓도록 멸망하도록 만들었던 그 마귀의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떠나가라 이렇게 딱 믿음이 선포해야 되는데요 딱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뭐라고요?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 그래서 그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신학교에 가면 그 서천원 교수 이게 신학 서론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학은 신학은 자연의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자연의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개시를 통해서 수납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보호자의 은혜 얘기하잖아요 난 믿죠 그래서 믿어요 고백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더 나아가서는 그 체험과 누림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고백과 체험과 누림이 분명하다면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그 고백과 체험과 누림이 분명하다면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어떤 절망도 두려움도 10분위에서 11장에 나오는 칼의 불의 이름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그 보금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저도 그렇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 믿고 있어요 구원 안 받았단 말이 아니라 100%가 아니라는 거죠 핑계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바빠요 환경이 그래서 캠프 못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보세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사실 우리가 100% 믿으면 문제 될 게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심이 하나님 믿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에비스 1장 10초째 20일째로 보면 저를 보세요 자동차에도 길이 있듯이 배에도 항로가 있고 비행기 항로가 있듯이 성경에서는 에비스 1장 10초째로부터 보면 너희 생각 마음에 눈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안이라 그러잖아요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깨닫기를 원한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깨닫으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아 그리스토가 이런 분이구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우리의 죄를 끝냈구나 영원한 죄, 자본죄 말고 원죄에 대해서 단번에 영원히 끝냈구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처럼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힘을 얻었구나 그래서 우린 재앙과 조지로부터 완전히 끝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흑암도 어떤 불신앙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없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구나 이걸 확신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있고 또 체질이 믿는데 잠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리고 체험과 누림이 약한 것 같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말씀처럼 더 큰 은혜를 청하길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복음의 축복 누리길 원합니다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내가 체험했다 안 체험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 안에서 그 체험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게 돼 있어요 단번에 끝났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두 번째로는 이 성삼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삼이 하나님께 집중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47절 48절 49절에 보면 47절에 보면 또 그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석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불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성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이 당시는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그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성삼이 하나님이 사실 여기 정도가 아니라 여기 우리 간사님과처럼 참 여기 있습니다 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잖아요 성삼이 아니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삼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는 여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취함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말해서 그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도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27절 27절 지나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간이라 있는데 우리와 함께 위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못 깨달아요 또 24절에도 보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리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24절에 보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야 너들이 어디 가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모르더라 못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사임에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고만 해주신 축복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치유와 영증의 힘과 능력이 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보자의 축복을 누렸던 인물 중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다이시 나옵니다 구약시대 다이시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이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이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효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다이시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우편에 계신 줄을 항상 배웠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삶은 즐겁고 내 속에는 찬성이 높였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완성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완벽한 승리 우리의 치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다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사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날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기만 계십니까? 또 어디 계세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정권을 세우시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4등전 2장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위에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반드시 4등전 1장 8절 말씀처럼 능력이 임하게 돼 있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새 힘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시부서 기자는 시부서 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겉사람은 후폐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데 시부서 4장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집중한다면 두 가지 이유가 납니다 하나는 치유되든지 아니면 넘어서든지 또 흑암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에 가지고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보면 많아요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많아요 어떤 목산도 그러잖아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정말 고통 가운데 진통 가운데 있으면 그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몸이 다운되면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라 그 첫 번째로 혹시 우리 중에 마음에 더디미 있는 것이 있다면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디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파스카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결정체인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품 중에 두 번째 소우주다 그런데 그 소우주가 하나님이 형상에 회복되어 있고 성삶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사망과 죽음과 죄와 저주와 창세기 3장과 열두 가지 문제에서 헤매고 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도 안 되었다 그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소우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호자의 축복이 물론 위에 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메어 있고 흑암에 메어 있고 영적 문제에 메어서 본당환당과 사천말씀운동과 또 내 입을 크게 열라야 채우리라 능력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런 역사 없이 그 문제 가운데 폭풍 가운데 그 황강 가운데 남편 가운데 묶여서 그대로 살다가 끝났다 그리고 아무 역사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주 야구부에서 보면 애통해라 눈물을 흘려라 눈물을 흘려라 탄식해라 너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 영화를 못 놀고 육신에 메어서 흑암이 잡혀 있느냐 전도자여 일어나라 여러분 말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다운돼가지고 성교사님 중에서도 많습니다 다운돼서 보금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우리가 메시지 매일 드리는 게 기존 분들 보세요 맞습니다 더디 믿지 마시고 확실히 깨닫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요 못내납니다 보금은 모든 믿는 장에 보여주신 능력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용혼만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인생은 책임 안 지시고 하늘을 마다 망하고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 끝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날마다 연주의 대지시 우리의 인생을 쓰시길 원하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영적인 도남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날마다 영원을 여셔서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과 이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권지신 축복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직분의 축복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날마다 치유, 갱신, 회복, 힘, 행복을 주옵소서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어디에 메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갇혀 있습니까? 거기에 계속 메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그게 히브리스 11장의 일물들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암은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의 능력은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